지금 보시는 대응은 빅토리의 부위를 변하고 있습니다. 적과 싸워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우리 고향의 위승일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응은 공진의 4대 진단시가 조언을 위해 어우러지는 모습을 표현하는 대응입니다. 불안과 시련을 불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표정, 조건을 위해 자신의 생각까지 아피벗이 같지는 판신, 지식,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막힌 분야인 최초가 되기 위한 정원시와 서로 종사하고 협력해 각자의 역할에 나아는 풀머, 대응은 4대 수사 especialmente 군을 변하고, 실age 내 변화와 대응을 실천하여 발전을 늘리겠다는 우리랑 공군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sentiment 대한민국 공군 대한민국 공군